아 네 지금 생방송 도중 신명희 시장 얼굴에 오염된 침출수가 뿌려졌는데요 보신대로 중진시 ICT 3차 개발에서 공원 부지로 지정된 곳에 십수년 동안 건설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되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큰 타장이 일었는데요 네 그럼 말씀하신 것을 정리를 했을 때 신 시장의 대선 출마에도 사실이 있겠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대요 심장 1 2 2 3 아 아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.